Hi, I'm Chef Jason of 남양탑. We'll make soup today. 시중에 나와 있는 곰탕 육수들을 사용하는 편이고요. 다 배어있어서 이렇게 잠길 정도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삶아주시면 됩니다. 조금 잘게 써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. 처음에는 한 반 정도 썰어주시고 최대한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것도 다 넣어주시면 돼요. 썰지 않은 선에서 아까 준비해놓은 쌈장은 다 넣어주시고 이것까지 조금 더 넣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주신 다음에 시켜서 사용하시면 뽀얗게 이렇게 물어 나왔죠. 크게는 기호에 맞으시게 육즙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. них뿌료들, 등장에 겹춰주시고 Nokhaku ithm 등장에 질러 올려놓은 두 천이! 반복합니다. ci.est